안녕하세요. 폴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치환적분에서 매우 중요한 형태를 좀 익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치환적분이긴 한데 형태를 익혀야 할 것. 바로 이거야.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fx가 분모에 있고요. f'x야. 이놈이 분자에 있는 거야. fx가 분모, f'x가 분자. 이 형태가 아닐 때도 앞으로 이제 기억해라. fx분의 f'x야. 이거는 우리가 적분을 의외로 매우 손쉽게 할 수 있다 이거지. 우리 뭘 미분하면 이게 나오죠? 뭘 미분하면 분모, 분모 깔고 그 다음에 속미분해서 분자에 곱혀주는 것 기억하고 있나? ln, fx야. 미분할 때에는 이게 양수가 보장이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양수가 보장이 되니까 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양음에 대한 걸 잘 모르겠으니까 반드시 절대값 붙여주시고요. c, 이렇게 읽달라. 됐어요? 그러니까 이 fx분의 f'x 형태를 꼭 기억해야 된다. 분모, 분수꼴인데 분모를 미분한 결과가 분자에 곱혀져 있어요. 이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야. 뭐야? ln 절대값 분모. 뭐라고? ln 절대값 분모. 됐어요? 굿. 이거를 잠깐만 그래도 이론 강의. 설명해 주면 다음 것 같죠? 여기 있던 fx를 원래 치환자고 이 fx를 치환하는 겁니다. fx를요. t로 치환하면 미분하면 f'x dx가 dt죠. 그렇죠? 하이야. 그래서 이걸 미분한 결과가 곱혀져 있잖아. 그렇죠? 이걸 미분한 결과가 곱혀져 있으니까 바로 다음 것 같아요. 주어진 준식이. 준식이. 인테그랄 t분의 f'x dx가 뭉쳤나다? dt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놈 자체가 이제 이건 뭐야? 이게 ln 절대값 t로 적분이 될 텐데 t가 fx니까 절대값 fx 플러스 c 이렇게 돼서 원래는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분모를 치환해서 이렇게 건너오는 건데 이런 형태는 이제 앞으로 빤빵! 바로 달려가자 이거지. 그렇지? 됐어. 이 문제. 자, 일단 나온 것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형태에 익숙해지시고 보이기만 하면 된다. 보이기만 하면 돼. 가자. fx때 서요. f'x가 있는데 f'x가 뭐라고 돼있어? 액재 뿔 액뿔 일 액재 뿔 액뿔 일 액재 뿔 액뿔 일 뿔 액뿔 일 분이 얼마입니까? 2x 플러스 1이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예뻐. 예쁘게 돼 있네. 이때 또 f-2라고 줬어. 이거 왜 준거야? 이거는요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접근 상수 구하라 줬겠죠? 그 다음에 뭘 구하래? f 안깝 먹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fx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부정적분 해주면 되는 건데 한번 써볼까? fx는 이걸 f'을 부정적분해 주면 돼요 상태인데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봐봐 분모를 미분한 결과 2x 플러스 1이 분자에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뾰로롱 달려갈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떠들어 떠들어 ln 절대값 분모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적분되는 거야 적분항수 c 붙여주시고요 fx 바로 구했네 f-1이 2래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넣어주면요 ln 1은 0이니까 c c가 2라는 얘기죠 c가 2요 이게 fx니까 정답 보러 갈까? f1은요 x에다 1 넣어주세요 ln 3 플러스 2 따라서 2 더하기 ln 3 ln 3 더하기 2 몇 번? 빰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쉽죠 앞으로 fx분 f'분모를 미분한 결과가 문제에 곱해져 있다 이놈 적분 참 쉽게 되는구만 어떻게? ln 절대값 분모 됐어요? ln 절대값 분모 하나 더 풀어볼게 수월 좋아라니까 함수에 fx가 있는데 fx는 인테그랄 인테그랄 x에 마이의 마이 x에 마이의 마이 x 마이너스 1드 x 이 정도까지 이것도 좀 귀엽네 그쵸? 이때 f 마이너스 0일 때 이거 왜 준거야? 미안하니까 적분 상수 구하라고 준거야 어? 적분 상수 구하라고 준거야 이때 fx 구하라 한마디로 이거 부정 적분 해봐라 그런 문제인거지 그치? 봤더니 봤더니 어? 분수 꼴이야 이거를 미분한 결과가 뭐야 2x 마이너스 1드 쓰임 다른데요 에이 설마 2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하고 다르잖아 아니라 2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배 해주면 같아지는거니까 이 정도 실수배나 마일 뿌리 상수 더하고 빼는 것 정도 또는 사인 콕센 쪼개는 거 이 정도까지는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요 애초에 문제 자체에서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2분의 1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2배 2배 가능하겠어?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2분의 1 2배 2배 해놓은 상태에서 미분했던 2x 빼기 분자 그대로 있잖아 끝났네 바로 접근되는 겁니다 따라서 fx는요 바로 접근할까? 2분의 1 앞에 있어 2분의 1 앞에 있고요 그럼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1단락이야 이게 끝이에요? 끝입니다 이거 미분하는 게 분자 있으니까 됐어요? 땡 자 f-1이 0이래요 그 다음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f-1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요 플러스이니까 없어지겠고 ln 절대값 0 c가 0이래 c가 0 c가 0이니까요 이게 우리가 찾던 빰빰 fx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은 ln 절대값 액제 마이 답은 몇 번? 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쵸? 순서를 하죠? 다시 한 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예쁘게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식으로서 등식 같은 것들로 어떤 식으로서 띄워져서 줄 수도 있어 근데 접근 관련된 범죄라면 어떻게? 이제 fx분의 f'x 이 형태를 기억해라 이 형태가 나오면요 부전적분을 매우 쉽게 할 수 있다 어떻게? ln 절대값 분모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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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